10개를 더 하자고 합니다 돈을 넣어주세요 오케이 레츠고 어 아니야 얘야 얘가 칭씨 아 칭씨구나 아 칭씨 아니야 칭씨도 좋아 내가 보면 칭씨 아 중복 자 뭐가 나왔어요? 오 이거 새로운건데? 이게 만탈이 같다 이게 만탈이 같은데? 위에꺼만 해봐 위에꺼 여기 여기 위에 해봐 뭐? 어 너무 중복이 너무 많이 나온다 자 무슨색이에요? 핑씨 어? 그치? 우와 온이 좋았어 역시 아빠 말을 잘 들었어 자 핑씨가 나왔습니다 야 하하하 고춧가루 사진 찍는 곳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아주 멋있네 우리 슈우랑 찜질방에 왔는데 슈아 여기 포키가 굉장히 많지? 이게 가오나씨도 있고 고양이 카페 슈아 이거 봐 터넷 메카드야 변신 메카드 자동차라고 써있는데 터넷 메카드죠 터넷 메카드가 두개 있어요 터넷 메카드가 두개 있어요 도리도 있고 앵글버드도 있네 앵글버드도 이거 하자 이거랑 앵글버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인크랍트도 있어? 마인크랍트랑 포켓마토 마인크랍트도 있고 포켓마토도 있어요 포켓마토 포켓마토 요기오치도 있고 이건 뭐야? 포켓마토 집회를 교환하자 포켓마토 자 포켓마토 자 포켓마토 자, 포켓마토 제일 먼저 어느꺼 먼저 할꺼야 마인크랍트 Goblin 하나 두개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하나 두개 두개면 돼 오 됐네? 됐다 마인크래프트 오? 이거네? 조금만 더 그치? 포켓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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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포켓몬고 카드게임인데? 카드게임 신기한 카드입니다 이번에는 터닝맥카드 하겠습니다 터닝맥카드 뭐 나왔어? 알타 이거 알타 아니야 알타? 좋은거 아니잖아 오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? 뭐 나왔어? 에반 나왔어? 오 에반 나왔다 우와 진짠데? 우와 멋있는데 다음꺼 토닝맥카드가 최고다 이따가 오픈해보자 핑크나무 켰네 핑크나무 켰네 뭐야? 중복이다 이거 슈마야? 슈마 좋지? 타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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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님아 친구트로 Mund 좋은꺼 하나도 Tank 전기 어..뭐야 이거? 그러게? 뭐지? 미리네? 미리네? 어..미리네.. 미리네..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네.. 미리네.. 자 다음거 흠색이 없다..여기서 피닉스 아..그래? 아..피닉스.. 피닉스 어..피닉스 거기있어? 아..그러네 어..이거 뭐지? 뭐야 이거 얘 아니야 얘? 어..맞아 얘야 얘 얘 누구지? 이거 테로 테로 테로고..슈마..누구더라? 만탈인가? 만탈일수도 있다 자 다음거 많아? 많아 언제 남았어? 아니 많이 남았어 자 뭐에요? 어? 미리네! 미리네다 이거 진짜 미리네다 아 이건 독고리였어 아 이건 독고리였어 아 독고리였어? 아 맞아 맞아 독고리다 이거 어떻게 남았어? 자 이번에는 뭘까요? 중복 아니야?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근데? 스타버즈같은데? 스타버즈같은데? 스타버즈? 어 스타버즈같은데? 스타버즈 그러게 약간 이게 스타버즈 어 오렌지인데? 얘가 누구지? 자 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까볼까? 좀 까보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이게? 슈마야? 어 그런가봐 슈마 슈마같이 빠르게 보입니다 모르게 슈마같아요 슈마같이 자 내가 말핀으로 남았겠다 응 뭐지? 뭐해 이거? 아 중복이다 어? 하얀색 이번에 하얀색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중복 중복 미리내야 중복 아 아 중복 아 나왔다 뭐해 뭐해 이거 어? 이거 파란색 이것도 중국인데 이것도 있어 자 이제 많아집니다 자 친구들이 와 있어요 안녕 안녕 친구들 우리 몇살이래요? 아 우리 시우는 여섯살 저도 여섯살이고 아 그래? 이 형은 이 형은 열 살이에요 우와 나는 여섯살이 아니라 120이야 하하 키가 120이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뽑아요? 아 뭡니까 중복 중복 중복이에요 납떼기 거기 있어?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네개뿐이 안 남았어 자 뭐가 나왔어요 어 오 이거 새로운 건데? 이게 만탈이 같아 수많은 만탈이 같은데? 이래요 아 아 중복입니다 또 우리 또 닦을까? 응 닦을 수 있어 자 이번엔 뭐에요? 어 색깔이 섞인거다 이거 자 마지막이에요 피닉스 제발 피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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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뭐지? 이거 많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 이거 다섯개 있어 이거 봐 많이 있잖아 어 이거 피닉스 아니야? 응 열개를 더 하자고 합니다 돈을 넣어주세요 와 와 어 렛츠고 어 어느색이지? 어 이게 다른색 아니야 이거 파란색입니다 이것도 좀 있어요 이것도 3개 있습니다 앙그리보드 하나 해볼게 자 아빠는 앵그리 벌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, 앵그리 벌드 자 앵그리 벌드 오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앵그리 벌드에서 나온거야 얜데 얘 얘? 좀 이상한 애들 같아 근데 이게 나왔어 이게? 이거 알타 같은데?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아 핑크스가 안나와 핑크스가 안나와 자 똑같은 색입니다 위에까만 해봐 위에까만 해봐 위에까만 해봐 어 너무 중복이 너무 많이 나온다 자 무슨 색이에요? 핑크스 그치? 우와 온이 좋았어 역시 아빠 말을 잘 들었어 자 핑크스가 나왔습니다 됐네 그럼 빨간 피닉스가 나왔어요 자 우리 귀여운 갓고양이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2천원이고 어 근데 귀여운데? 안해줄거 이거 무서운거? 가우나씨 해볼까? 좀 무섭지? 안해줄거 어느거 할거야? 고양이 카페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카페 난 게임할게 게임할거야? 자 자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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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이 있습니다 약간 허술한데 괜찮은것 같아요 이게 피닉스 색깔인데요 인데요. 마지막에 찾은거 피닉스 오 이건 꼬리가 있는데요. 덧꼬리 같아요 덧꼬리 와 괜찮습니다 얘는 자 얘가 에반인가 슈마인가 차는 슈마같이 보는데 파란색입니다 자 이건 오렌지색입니다. 뭔지 모르겠어요. 자 다른건 다 중복인것 같아요 중복입니다 그래서 총 8가지가 나온것 같습니다 포켓만고 카드를 오픈해봤습니다. 포켓만고 카드 어 이거 신기한데 어 이거 봐. 괜찮은데 이거 딱딱하고 좋아 우와 자 포켓만고 카드입니다. 신기해요 처음 보는거라서 신기합니다 자 이번엔 앵그리 버드에서 나온거에요 앵그리 버드 아 이거 좀 약간 맛있어 그냥 판방에서 치유 안먹어? 치유 먹으려고 빨리 먹어야겠는데 중복이라서 별로에요 네 중복이라서 별로에요 중복이라서 별로에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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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바이바이 찢어 안 아